안녕하세요. 마그네틱 리프터와 접이식 매놀 뚜껑 개폐기를 이용해서 매놀 뚜껑을 안전하고 쉽게 열 수 있는 신개념 매놀 뚜껑 개폐기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엠디코리아입니다. 소개시켜 드릴 영상은 통신 매놀 및 전기 매놀에 적합한 매놀 뚜껑 개폐기를 저희가 새로 이번에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통신 매놀이나 전기 매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하수도 매놀보다 지름의 사이즈가 크고 그에 따른 무게 또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기존의 매놀 뚜껑을 개폐하면서 근결격의 부담 작업인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작업이면서 그리고 매놀을 개방할 때에 손가락 및 발가락 협착 사고가 요즘 들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방법으로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제품을 개발하게 된 거고요. 작업이 아주 간단하고 편리한 걸로 치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빠루나 대드라이버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그 장비를 이용해서 매놀 뚜껑을 개폐함에 있어서 손가락 발가락 협착 사고를 피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거보다는 휴대성이 다소 떨어지고 작업을 할 때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안전사고에 있어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품임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매놀 뚜껑 개폐기에 대해서 사용 방법과 개폐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마그네틱은 자력이 400km를 지니고 있는 절체형 마그네틱인데요. 이 매놀 뚜껑의 모양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자력이 400km가 나오지는 않지만 매놀 뚜껑을 드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자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바닥면에 자력을 잘 뗄 수 있는 부분을 좀 붙여주시는 게 좋은데 이쪽에 붙여주시는 게 자력은 가장 잘 나올 거고요. 그래도 이제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여기 가운데에다 붙여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를 이렇게 넘기시면 자력이 발생을 해서 자석이 붙어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쇠사슬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후크를 당긴 상태에서 레바를 당기시면 이렇게 딱 걸리는 위치가 있고요. 여기서 전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나서 매놀을 이제 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닫을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는 식으로 지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매놀 뚜껑과 작업자의 거리가 약 1.5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마그네틱과 매놀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작업자의 어떤 손가락이나 발가락 협착사고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쇠사슬을 적용을 하게 됐는데 쇠사슬을 적용하게 된 이유는 작업자의 어떤 핀체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 쇠사슬을 길이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힘을 더 적게 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쇠사슬을 적용한 거고요. 여기에도 쇠사슬이 있는데 이 쇠사슬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힘이 적게 들고요. 이쪽에 있는 길이가 길어질수록 힘이 적게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지금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혀 무리 없이 이 매놀을 풍신 매놀 전기 매놀을 이렇게 쉽게 혼자서도 들어서 열 수가 있고 또한 닫을 수가 있는 게 저희 제품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이거는 그냥 철판 같이 보이는데 이거의 용도는 뭐냐면요. 저희 매놀 뚜껑 개폐기를 사용할 때 얘가 바퀴이기 때문에 바닥에 고르지 못한 흙바닥이거나 또는 경사지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매놀을 들게 되면 경사지 아래면으로 해서 이게 바퀴가 굴러가려고 하잖아요. 경사진 곳에 있는 매놀 뚜껑을 개폐할 때 이 받침을 이용하면 이 매놀 뚜껑 개폐기가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쳐놓고요. 받쳐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움직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고 근데 얘가 이제 바퀴가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겠고요. 지금 현재가 이제 여기는 경세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경사지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놀을 이렇게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들게 되면 오른쪽 바퀴는 이제 그 판에 받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흘러내려가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바퀴가 앞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아스팔트나 어떤 단단한 노면에서도 경사지가 있는 곳에서 얘를 받침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매놀 뚜껑 개폐기의 받침 판으로 저희가 이번에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전 매놀이나 통신 매놀을 개폐할 때는 매놀 뚜껑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빠루를 이용했을 경우에 이러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비계 파이프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개폐기가 있으니까 지금 빠루를 이용해서 여는 것은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매놀 뚜껑을 드는 것까지는 빠루로 든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 비계 파이프를 받치는 과정 중에 손가락 협착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 예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빠루로 예를 들어서 매놀을 이렇게 들었다고 치면 작업자 한 명은 이렇게 비계 파이프를 받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보통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지 안전한데 그렇지 않고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넣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빠루가 빠지거나 하면 손이 그대로 눌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협착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고 파이프를 받치는 과정 중에 많이 이 손이 여기에 찡겨서 협착사고가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도구는 뭐냐면 요건데 요 제품은 비계 파이프를 이렇게 꽂는 거예요. 꽂고 작업자 한 분이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비계 파이프에 꽂아서 이렇게 자율자재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꽂아서 여기다 이렇게 안전하게 밀어넣을 수 있는 이런 공구입니다. 이렇게 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거할 때도 이런 식으로 뺄 수 있는 이곳에 손이 닿지 않고 이 파이프를 안전하게 넣고 뺄 수 있는 이러한 도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계 파이프를 받쳐서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후크 고리는 이제 제가 저희가 저희 마그네틱을 사용했을 경우에 이제 적용하려고 저거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건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냐면요. 보다시피 여기 고리를 걸어서 요건 으쌰.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